오늘부터 이틀간 일본은행, BOJ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립니다. N화 가치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155N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3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에 BOJ에서 N저 대응에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달러 N 환율을 주목하는 이유는 달러 원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원과 N이 동조화되는 현상 때문입니다. 현재 N화 값이 170N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러면 달러 원 환율도 1,400원 돌파,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슈퍼앤저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경제에도 악재인 이유입니다. 잘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비었습니다.